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나는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잘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구문입니다. 그런데 구문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에 정말로 잘 쓰이려면 내가 좀 압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고수 구문 100입니다. 강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재를 리뉴얼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 40분 러닝타임이고요. 그리고 1강부터 10강까지 총 10번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히 서두르신다면 10일만에도 완강이 가능합니다. 교재는 N번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반복해서 보시고 복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강의를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깨우친 내용들을 다른 독해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패턴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패턴에 맞춰서 수능 기출 지문에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예문을 무려 1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 구문 100이에요. 그래서 100개의 기출 예문으로 완성을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구문을 공부를 하지만 해석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문을 다 우리가 끝낸 뒤에는 챕터별로 두 문제 정도씩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내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발목 잡는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구조 자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습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조 구문이나 도치라고 하던가 비교 구문이나 부정어구나 또는 가정법 같은 경우는 지식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또는 이런 것의 쓰임은 이렇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형광펜 표시하시고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짠! 수업을 먼저 들어요. 40분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수업은 선생님이 현장 버전과 그 다음에 인강 버전, 스튜디오 버전을 두 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강좌는 스튜디오 버전이고요. 물론 OT는 동일합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읽어주세요.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하라고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독해를 그래도 두 지문에서 세 지문 정도는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세 지문 정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독해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이 문장에서 여기서 주어구, 여기가 동사구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이 강좌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 근데 내가 이 문장은 좀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구문 100돌이 또는 구문 100을 이마만큼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구문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귀찮아도 지금 해두시면 여러분들 10월달하고 11월달 우리가 수능치기 2주 전까지 있죠. 그때 영어는요. 문장을 읽으면서 내용을 슥슥슥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문 노트를 만들어서 해석이 잘 안 됐던 거 또는 한눈에 지문이 잘 안 들어왔던 것들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셔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결국 구문이라고 하는 것들의 패턴이 크게 7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교재를 N회독해 주시면 실력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는 뭘 준비해 오셔야 되느냐 교재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실 때 집중하세요. 그리고 수업 이후에 복습을 한 15분 정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독해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 다른 독해 지문에 적용을 할 때는 구문 100에서 배웠던 진도에 상관없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L을 쓰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주어동사 파트 구분하는 거 배웠는데 이거는 지금 주어동사 파트가 구분하는 것 말고 더 필요한 기술이 많은 것 같아. 다음에 할래. 하지 마시고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주어동사를 먼저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누적이 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수 구문 100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한 확장 그리고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 연습을 하면서 독해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한 독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부터 10강까지 완강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ee you later!